안녕하세요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카츄 띠부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카츄 빵 구하기도 힘들고 종이 모형하는 남자이니까 띠부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두 장은 피카츄 빵에서 나온 띠부실이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띠부실입니다 작은 거 스물 장 큰 거 두 장 만들었습니다 설명의 링크 들어가시면 스티커 인쇄 도면이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숫자는 스티커 파일에 암호 걸려있는데 비밀번호 숫자입니다 숫자는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큰 띠부실은 피카츄와 뮤 만들었습니다 종이는 방수 라벨지를 사용했습니다 방수 라벨지는 프린터에 맞는 라벨지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잉크용과 레이저용이 있습니다 노트북에 띠부실을 붙여 보겠습니다 크기는 노트북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7cm 정도 되네요 뮤와 뮤츠 띠부실 스티커도 만들 예정입니다 저 황글도 그룹 camera잉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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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